네, 호남과 충청 지역에도 이틀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남 영광에 나와 있습니다. 거세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했던 빗줄기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무너진 벽솔 잔해들이 잔뜩 쌓여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바로 옆 담장도 금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폭우가 쏟아지면서 담장 20여 미터가 붕괴된 겁니다. 호남 지역에는 이틀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전북 군산산단 248.5mm, 부안위도 225mm, 김제신포 207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남 모안 132mm, 영광 염산 119.5mm, 광주 58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오전 6시 이후에는 물벼락 수준의 비가 쏟아지면서 7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에는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군산 서수면에서는 야산에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이 새벽에 대피했습니다. 군산 대화면에서도 주택 인근에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군산 산단 쪽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전주에서는 하천에 물이 넘쳐 차량이 침수되고, 전주천 물이 일부 다리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또 완주에서는 공동주택 지하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청권에도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충남 서천 176mm, 부여 양화 172, 보령 148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우로 인해 대전과 충남에서는 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 임실 섬진강과 정읍 동진강, 그리고 전남 영산강 황령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에 최고 300mm, 광주와 전남에는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